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발효 반찬 가게 창업교실 오늘 11번째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저희들이 매년 발효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발효 음식 전시회를 그런데 이거는 제가 몇 회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4회째인지 5회째인지 거기서 100가지 발효식초 이게 전부 다 발효식초입니다. 그런데 100가지 발효식초라는 것은 발효식초 종류를 100가지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실제 여기에 출품된 것은 한 130가지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대학교 평생교육원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평생교육원에서 발효 음식에 대해서 강의를 좀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공부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작품 배운 걸 가지고 출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식초 아니면 또 발효 음식들 이런 걸 출품을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전시회를 열고 또 판매도 하고 또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각자 시식도 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또 내 것도 한 번 맛보이고 다른 사람 것도 내가 맛 안 보고 그런 전시회를 저희들이 구춘하게 열었고 이거는 전시회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가서 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초장기에는 발효식초를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걸 하면서 한 5, 6년 정도 하고 나니까 발효식초를 가지고 내지 발효 음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속이 되게 차갑다. 나는 항상 음식을 먹고 나면 설사를 좀 자주 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그냥 식초를 주는 게 아니고 생강, 생강은 뜨뜻한 그런 음식이잖아요. 생강 발효식초를 가지고 물론 식초를 물에 타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만 생강 발효식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에 생강 발효식초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발효세계, 발효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희들 기본 발효음식에서 기초적인 그런 발효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기초 음식을 가지고 다른 걸 응용하는 것, 그걸 다음번 동영상부터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여지는 게 김치입니다. 지금 여기에 황사람 박사가 있죠. 김치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이 되는 게 김치 속, 김치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김치의 성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뜻한 기운의 음식이 이 김치 속에 들어가게 되면 따뜻한 그런 기운의 김치가 되는 거고 조금 이제 시원하고 차가운 그런 속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또 성질의 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김치도 거기에 속에 사용하는 양념이 뭐냐에 따라가지고 김치의 성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나는 이런 이런 속들이 들어간 이런 이런 따뜻한 기운이 들어간 김치가 나는 좋아. 그게 맛있어. 그거 먹고 나니까 속이 되게 편하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시원하고 차가운 그런 성질의 속들이 들어간 이제 그런 김치들이 내한테는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구별하느냐. 제가 앞에 동영상의 다섯 번째인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총 30개를 제가 만들고 있는데 다섯 번째 동영상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이 몇 년도, 매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는 걸 알게 되면 그 기본적인 오행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 또 이제 그 몇 년, 매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걸 알게 되면 그분이 나는 굉장히 이제 화가, 열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또 그걸 보니까 열이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은 김치도 시원한 그런 김치, 시원한 속이 들어가는 그런 김치 이런 게 이제 그 사람한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런 형태로 해가지고 김치도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 모카토금수로 분류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들이 대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고추장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추장 하면 뭐 무조건 좀 맵고 맛있고 뭐 이런 게 좋은 고추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고추장에도 이제 뭘 발효해가지고 넣었느냐 따라가지고 이 고추장의 성질이 이제 화, 이제 더운 그런 기운의 고추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금, 이제 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기간지, 폐 이런 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음량오행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금기운을 가진 고추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기운을 가진 고추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목기운이 되는 고추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추장도 그냥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걸 모카토금수로 분류해가지고 고추장을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걸 또 사람들한테 이제 먹어도 보고 또 그분들이 이제 드시고 난 뒤에 이제 피드백, 이제 뭐든 우리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드시는 분들이 좋다고 이야기해야지 뭐가 이야기가 되는 거지. 우리 혼자만 좋다고 해야지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이 반응들이 되게 좋아요. 그런 경험들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은 발효 반찬 가게를 만들자. 이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발효 반찬 가게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무지 큰 발효 반찬을 많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거 맛있어요. 이거 건강에 좋아요. 여러분 이거 사가세요.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걸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그분이 이제 오시게 되면 처음에야 맛본다고 이것저것 이제 한두 가지를 사가겠죠. 근데 이제 그거 먹어보고 맛있네. 속이 편하네. 이라게 되면 그분한테 맞춤식 발효 음식, 발효 반찬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맞춤식으로. 그럼 맞춤식은 뭐냐. 맞춤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옷 하나를 맞추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이 어깨도 채야 되고 밑에도 채야 되고 이것저것 채야 되잖아요. 옷 하나를 하더라도. 근데 사람이 먹는 음식도 당연히 재야 되죠. 근데 우리는 뭐로 재는 거 아니? 그 사람이 몇 년도, 몇 년에 태어났느냐.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매월달에 태어났느냐. 며칠날 태어나느냐. 몇 시에 태어나느냐를 가지고 그 맞춤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잠깐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억수로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 여러 번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거를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 몇 년도, 매월 며칠 적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봐, 이거 수가 많네. 여기는 목도 억수로 왕성하네. 여기는 터도 있네. 이렇게 되면 이 사람 몸에 목이 75% 부족한지, 화가 25% 부족한지, 금이 10% 부족한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흔히 음량, 오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주팔자, 사주팔자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주팔자, 그 역사가 5천 년이 넘습니다. 역학의 역사, 사주팔자의 역사가 5천 년이 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점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미신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몇 년도, 며칠 날 딱 태어났다고 그러면 그분의 오행이 나는 수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목이 많은 사람이야, 금이 많은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화가 부족한 사람이야, 그리고 부족도 몇 프로 부족한 사람이야까지 사실은 계산이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음식으로 응용을 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또 음식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발효 음식을 하면 콩을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저희들 유원 플러스균, 균으로 만드는 청국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콩이 차가운 음식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겨울에 가마떼기, 옛날에 지프로 만드는 가마가 있잖아요. 한겨울에 가마 우에서 잠을 자면 얼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겨울에 가마떼기 우에서 잠을 자도 얼어 죽지 않는데요. 근데 한여름에 콩자루에서 잠을 자면 얼어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그만큼 실제로 콩자루 위에서 잠을 자도해가지고 얼어 죽지는 않겠죠. 그만큼 콩이 찬 음식이다. 찬 기운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조금 멋있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콩이 찬 음식이다 보니까 콩을 먹으면 소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찬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소화가 안 되겠죠. 근데 청국장, 청국장이라는 건 콩을 발효시킨 거예요. 이것도 저희들이 콩을 발효시켜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할 때 이걸 뭡니까? 이렇게 찐덕찐덕하게 뭐가 많이 놓으면 발효가 잘 된 거고 그게 적으면 발효가 잘 안 된 거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절대 그렇게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표현을 해가지고는 아닌 거였습니다. 그래서 발효가 잘 되면 일단은 콩을 드시게 되면 맛이 좋아요. 콩의 특유의 비린내가 싹 사라져버리고 구수하고 드시고 나면 또 속이 여러분 몸이 그걸 압니다. 발효가 잘 된 콩들은. 그래서 청국장도 잘못 띄워놓고 잘못 발효를 해놓으면 일단 몸이 싫어해요. 냄새도 또 좀 구리한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구수하고 또 드시고 나면 속이 편안하고 그리고 또 똥이 잘 나와요. 아무리 콩이 차가운 음식이라고 해도 발효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똥도 시원하게 이렇게 나오고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발효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표셔보시면 벌써 맛, 향 이런 데서 다 결판이 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청국장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무조건 청국장 먹으면 좋아요. 이게 아니고 콩도 여러분들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빨간 강랑콩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새카만 진우기 콩. 서목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진우기 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콩을 발효시키느냐. 지금 매직 콩 같은 경우에는 노랗잖아요. 우리가 노랗다 그러면 허니 위, 토의 본색이 황색,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소화, 흡수가 잘 된다. 속이 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랑콩 같은 경우가 빨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화, 심화에 좋은 그런 콩이다. 그 다음에 진우기 콩 같은 경우가 까맣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흑색 이래가지고 흑색의 본색이 수입니다. 그래서 콩팥 방안에 좋은 그런 콩이다. 신장 같은데 좋은 콩이다. 이렇게 이제 음식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효음식,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 반찬 가게를 하실 분들은 그런 기본 지식들, 그게 이제 우리는 흔히 배경 지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기본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알게 되면 사실은 발효는요. 미생물이 다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 미생물이 유암, 퍼러스균. 이게 거의 99% 지식이 다 해요. 사람은 1% 정도 조건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미생물이 발효를 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춰줘야지 발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은 그거 하는 게 사람이고 나머지는 미생물이 다 한다. 이렇게 이런 부분은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청국장 만들고 청국장 보고 또 이런 발효 종작윤, 발효를 하려고 하면 발효 종작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종작윤이 이제 나오기 전에는 사실은 청장 만들고 하는 것도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솜씨가 있는 사람들 거의 뭐 명장, 명인 정도 수준이 돼야지 발효 종작윤을 안 쓰고 청국장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요즘은 이제 발효 종작윤이 있어요. 이게 다 있는데 말라고 그렇게 이제 높은 솜씨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것만 놓으면 그 다음날 청국장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콩을 쓸 건가? 나는 밑에 아랫떼가 좀 별로 안 좋아. 그럼 까만 콩을 써야죠. 이제 좋은 서목태 콩을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든다. 이런 정도는 이제 사람이 하는 거고 실제 발효하는 거는 미생물이 99%를 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육 같은 걸 거의 안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황사람 박사가 지금 이런 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런 거기 가서 이제 주부들을 저희들이 가르쳤었습니다. 교육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보면 이제 평생교육원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 저희들 사는 동네 보면 부산에서는 제일 좋은 그런 평생교육원이 시설도 어마어마시하게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교육을 하는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교육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부들 있잖아요. 이 주부들은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옹용을 합니다. 한 개를 가르치면 10가지를. 그리고 또 이 주부들이 이제 더 잘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실습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이 주부들은 이거 음식 만들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이거 정보를 오고 가고 주고받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는데 그냥 하나 가르쳐 놓으면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열 개, 스물 개 막 옹용을 하는데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주부들은 전부 이런 이제 발효 반찬 가게를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요건을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그 교육만 현장에서만 거의 10년 넘게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제 거기서 저희들이 그걸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반찬 가게 한다 어쩐다 뭐 이랬는데 그게 뭐 억수로 어렵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까 발효 반찬은요. 미생물이 99% 다 하거든요. 이게 99% 다 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1%고 그 1%는 바로 이제 엄마의 마음. 저는 그 1% 엄마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애들한테 반찬 있는 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그게 막 손끝에서 온갖 사랑과 그 다음에 정성과 그리고 또 이제 뭐 염려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지크하기를 바라는 그런 게 이 손끝에서 팍팍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반찬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건강한 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솜씨는 사실은 저는 둘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먹는 음식 중에서 맛있는 음식들 많잖아요. 여러분 입에 딱딱 맞는 거 대표적인 게 뭡니까? 라면. 대표적인 게 뭐 이렇게 햄버거 그리고 또 뭐 피자 뭐 이런 이제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조금 사악한 음식들 먹으면 한 번도 그런 게 아는데 많이 먹으면 별로 안 좋은 음식들 그런 음식들은 여러분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는 사로잡는 그런 음식들이잖아. 그런데 그걸 여러분 자녀분들이 매일 라면 먹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눈떠고는 그거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맛있는 음식은 이제 이런 회사나 기업에서 만드는 걸 우리가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그 그걸 우리가 무슨 소로 따라가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발효 음식들은 비록 이제 그 입에 맞는 막 그 사람들을 막 막 흥분시키는 그런 음식은 아니라 그래도 이제 건강한 음식 그 다음에 이 자녀분이나 이제 남편을 생각하는 이제 그 마음들이 듬뿍 담긴 그런 저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발효 반찬 가게는 바로 그런 음식을 만드는 분들 그런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효 반찬 가게에서 맛 조금 이제 일반 반찬 가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도 저번에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일반 반찬 가게 해가지고 한 두세 개 이제 사먹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입에 딱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맛만 따진다고 그러면 일반 반찬 가게가 뭐 당연히 더 맛있겠죠. 그런데 발효 반찬 가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는 일반 반찬 가게보다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이 좋아하는 그런 맛 내 속에서부터 내 DNA나 내 몸에서부터 찾는 그런 맛 이런 맛과 만약에 일반 반찬하고 비교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앞섰으면 앞섰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반찬 가게에 그런 음식들 이제 그런 걸 이제 저희들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발효 반찬이 도대체 뭐야 뭐 잘 모르겠어 이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 유원퍼러스균 구입하는 거는 이제 요 위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회사 요거 판매하는 회사의 제가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이제 발효 식초도 만들 수 있어요. 요렇게 이제 요건 지금 식초 만드는 이제 모습이거든요. 요렇게 요거는 이제 매실 여러분들 액기스 같은 거 할 때도 요거를 조금만 넣으면 이 매실 액기스가 상큼 보단 상쾌해집니다. 맛이 매실 액기스에 설탕을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돼요. 한 3, 40% 정도만 넣어도 뭐 이 매실 액기스가 이제 설탕 3, 40%만 넣으면 상하잖아요. 액기스가. 근데 이제 발효 종작용을 같이 넣게 되면 그 발효가 이제 돼가지고 맛이 상쾌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보고 저는 깜짝 놀랐었습니다. 요렇게 이제 발효를 다 하고 나면 이제 이걸 그르거든요. 이제 그릇망이 있어요. 부지포 같은 거 그려가지고 요렇게 이제 맑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독 같은 데다가 담아도 돼요. 담아놓고 이제 뭐 1년 내내 이제 여러분들이 드셔도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요 전시회처럼 이제 조그만한 유리병이 있죠. 요즘 유리병 파는 이제 쇼핑몰에 보면 이제 유리병 전문으로 파는 데가 있어요. 요런 검색을 해보면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한 박스에 뭐 몇만 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요렇게 이제 담아놓고 거기다가 라벨 같은 거 붙여놓으면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출품하고 요걸 만드신 분이 전부 일반 가정주부예요. 보통 이제 문화센터 이런 데는 주부들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요걸 만들어서 그분들이 출품을 한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고추장도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유인균 요게 이제 여기 보면 유인균 유인균이라는 거는 유익한 인체의 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품명이 유원프러스 요렇게 돼 있는데 이제 고걸 가지고 요렇게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품이 되는 거죠. 아까 요거 만드는 걸 요거 만드는 걸 요렇게 담으면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요런 거 먹고 싶다고 그러면 요 후에 보면 이제 저희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근데 이제 발효 이제 저희들이 요걸 한 번에 대령으로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요런 거 만들면 보통 한 20개 30개 이렇게 안 만들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이제 좀 재고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의해보고 재고 있으면 사가지고 한번 드셔보시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균이 있어야 되죠. 발효 종장균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들어지면 이제 요 맛이 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발효 음식 종류가 뭐 어떤 거고 또 우리가 이제 그동안 가정주부들 일반주부들이 문화센터나 대학교 평생교육원 이런 데서 공부를 해가지고 또 실제 저희들이 이제 전시회 같은 걸 열었고 또 그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발효 음식들 이제 발효 식초나 이런 걸 가지고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약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소화가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이제 맞춰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약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네 고 고는 이제 우리가 그런 활동하던 거 또 그렇게 이제 어떻게 어떻게 이제 뭐 그걸 했다 하는 그런 사진하고 제가 설명 이런 걸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그걸 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추워서 보통 같으면 이제 그냥 티 하나만 입고 할 텐데 오늘 추워가지고 이제 양복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양복 입었는데 넥타이를 안 하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넥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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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